안녕하세요. 종이 빗는 남자, 비유입니다. 이번 영상은 22.5도 계열에 관련된 이론과 기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학접기를 비롯한 상당수의 기본형들은 한 개의 축을 가집니다. 이러한 기본형들을 단축기본형이라고 합니다. 단축기본형은 모든 가지가 축에서부터 시작하며 축 위에 정렬됩니다. 두 개 이상의 축을 가진 기본형의 경우는 다축기본형이라고 합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종이접기 창작이론의 대부분은 단축기본형을 기반으로 합니다. 전개도를 볼 때 기본형의 축에 위치하게 되는 선을 축선이라고 합니다. 축선은 각 기본형 구조의 뼈대를 나타냅니다. 보통 골접기로 표현됩니다. 기본형에서 축 바깥 방향에 있는 선들을 능선선이라고 합니다. 축선이 뼈대라면 능선선은 전체적인 실루엣을 나타냅니다. 능선선은 보통 산접기로 표현됩니다. 종이접기 전개도를 이루는 삼각형, 사각형 등의 다각형을 종이접기 원자라고 합니다. 전개도에서 축선을 따라 잘랐을 때 축선을 테두리로 하는 도형이 생기는데 이를 종이접기 분자라고 합니다. 이러한 분자는 조금씩 겹쳐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분자들 중 자주 사용되는 분자는 토끼기 분자, 나이프형 분자, Y패턴 분자, 직사각형 분자 등이 있습니다. 분자를 직소 퍼즐처럼 적절히 배치하여 기본형을 만드는 기술을 타일링이라고 부릅니다. 일본에선 리피팅 타일을 줄여 랩 타일이라고 부릅니다. 기본형에서 가지를 특정 방향으로 접을 경우 전개도상에 표시되는 선을 흰지선이라고 합니다. 흰지선의 위치는 가지의 방향을 나타냅니다. 표시할 수 있는 흰지선을 모두 표현할 경우 흰지선으로 둘러싸인 타각형이 생깁니다. 이를 흰지 폴리곤이라고 합니다. 흰지 폴리곤은 전개도상에서 가지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면적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흰지 폴리곤은 기반이 되는 각도가 낮아질수록 원에 가까운 형태가 됩니다. 원은 가지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종이의 최소 필요 면적을 나타냅니다. 즉, 원에 가까울수록 종이 활용 요율이 높아집니다. 이런 원리를 바탕으로 정사각형 내에 원들을 적절히 채워놓으면 새로운 기본형을 만들 수 있다는 이론이 발생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 서클 리버패킹 기법입니다. 보통 서클패킹으로 많이 불립니다. 여기서 서클의 반지름은 가지의 길이이며 서클의 중앙은 정사각형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리버는 일반적으로 가지와 가지 사이에 형성됩니다. 리버는 강처럼 종이의 끝과 끝으로 이어지며 중간에 끊어지지 않습니다. 리버의 끝과 끝이 연결되어 원형이 될 수는 있습니다. 리버는 실제 강과 다르게 중간에 갈라지지 않고 두께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 구조들은 겹치지 않고 맞닿아 있어야 합니다. 앞에 설명만으로 서클과 리버의 관계를 이해하기 힘들다면 분자 단위로 서클을 그려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우선 전개도에서 분자 단위로 서클을 그립니다. 그 후 맞닿은 서클 중 작은 걸 기준으로 서클을 완성시킵니다. 그러면 리버도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서클 패킹을 활용한 창작은 대략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우선 창작하기에 원하는 주제를 잘 꾸려하여 적절한 수의 서클과 리버를 배치합니다. 그 후 각 서클의 중심을 축선으로 연결합니다. 마지막으로 축선 안쪽을 능선선으로 적절하게 채워놓으면 전개도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단자동적으로 계산해주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바로 로버트 제이맹 작가가 개발한 트리메이커입니다. 프로그램을 다루다 보면 서클리버 패킹의 문제점이 드러나는데 만들어진 전개도의 선이 어떤 각도인지 어떤 식으로 접는지 유추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로버트 제이맹 작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레퍼런스 파인더를 개발하였습니다. 트리메이커에 나타나는 좌격값을 입력하면 접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마이카와 가미 혹은 22.5도 메쉬라 불리는 기법이 있습니다. 22.5도선에 방사선을 그린 후 접점들을 중심으로 다시 방사선을 그립니다. 이렇게 하면 22.5도선으로 이루어진 흐물 구조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중 필요한 선들을 선택하여 설계하는 기법입니다. 분자를 찾아내어 타일링과 연계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서클리버 패킹을 접기 쉽게 수정하기 위해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전 영상에서 설명한 범용 기준선이 예시 중 하나입니다. 하필 22.5도 기반을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경우에 수가 적절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자면 22.5도를 기반으로 하는 삼각형의 수는 5개인 반면 15도 기반의 삼각형의 수는 12개입니다. 종이 활용 효율이 높아지고 표현의 폭이 넓어지는 장점도 있지만 경우에 수가 너무 많아져 다루기 힘들어집니다. 반대로 45도 기반의 박스플릿은 경우에 수가 적어 다루기 쉽습니다. 이번 시간에 알려드릴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